와아! 고마워! 네. 강민님 대 현무님이 되겠습니다. 아, 강민님 너무 잘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형들한테 배운 겁니다. 네, 경기 시작합니다. 카운트로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잘 넣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아깝네요. 네, 잘 질렀고요. 방금 전에. 잘 들어갔습니다. 잘 질렀어요, AA. 아, 조금 아쉽네요. 아아! 대회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저 패턴은. 슬라이딩으로 상대를 링하우 시키기. Admiral E revels 그래도 아직.. 아, 기운이 많은데.. 에, 안타깝습니다. 아, 너무한다네요. 예... 솔직히 저도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헬로우, 말리스. 아, 좋은 콤보입니다. 잘 넣었죠, 지금 콤보? 마리사님 오셨어요? 예, 이번 판은 강민님의 압승을 한번 예고해 봅니다. 앙, 살자. 앙, 살자. 지금 강민님, 2, 3위 결정전에 올라오셨어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 마리사님 큐베링 달라고 지금 카쿠라님이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아, 잘 알아주세요. 큐베링은 집에 있어요. 예, 아무튼 지금 나츠 지금 후딜을 잘 때려 맞춰서 지금 굉장히 잘 넣었죠, 전신락을. 아, 근데 이번 판에서 아, 이겼네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예. 그래도 판단 좋았습니다. 아, 예. 조심해야돼요. 여기서. 예, 잘 참았죠, 방금전에. 아,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이겼어요. 예, 1대1로 지금. 예, 1대1로 지금. 동점, 동점이 되었습니다. 네, 1대1입니다. 네, 1대1입니다. 1 on 1. 잘 질렀어요. 방금 전에. 그렇죠. 어, 이거 모릅니다. 아, 미치룩이. 가장 조심해야 돼, 저한테. 예. 아, 방금. 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확반차를 놓고요. 아, 예. 굉장히 잘 먹었어요. 집단을. 집단 냄새 잘 맞죠? 예. 아깝네요. 예. 아깝네요. 예. 아직 몰라요, 지금. 예. 강제적인 이지선다로. 예. 예. 강제적인 이지선다로. 예. 한 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불량한 거는 아니에요. 미치는 지금 기가 없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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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뭐. 2, 3위전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다시 올라와서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질 수도 있고. 전부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아니, 이맵은? 이맵은 데이브레이커의 반판이죠. 아, 근조전에서. 예. 역시. 나츠가. 경기를 따냅니다. 비타비타비타비타비타. 아까 전보다 근접적 심리전을 굉장히 잘 풀어나가시거든요. 그래도 아직 몰라요. 시작되죠? 야. 가장 강력한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데미지가 세거든요, 미치는. 데미지 뿐만이 아니라. 예. 데미지 뿐만 아니라. 우선은 이제. 기상싸움에서 미치가 유리하게. 고지를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고. 어, 저거. 그래도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스타처럼 한번 해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맞서 해주실래요? 확반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잘 질렀어요. EB. 지금 미치가 근접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유게이뿌비로 지금 잘 지르고 있어요. 나츠가. 아, 예. 지금. 아. 좋았죠.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가야돼요. 신중하게.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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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입니다, 지금. 으악. 예. 아, 완전 결승전. 뺨치는데요, 이 경기. 오늘 강민 선수. 하단냄새 아주 잘 맡아요. 어. 와. 오늘 집단도 굉장히 잘 맡지 않나요? 예. 집단을 좀 많이 맡았어요. 으으. 현무님. 맵. 어, 이건 뭔가요. 맵을 고르셨는데. 맵을 골랐어요. 아, 이거는. 이건 룰 위반이지 않나요? 다시 해야되지 않나요? 네, 다시 해야되지 않나요? 네, 그냥 한다고 현무님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링아웃 일부러 안되는 맵을 고른거 같네요. 아, 뭐. 예, 나츠가 불리하죠. 하지만 미츠르기가 불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쌤쌤입니다. 근데. 아마 이번 판은. 근접전을 얼마나 잘 가져갔느냐가. 이제 승부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부정패를 외치고 계시는. 카쿠고. 부정패를 외치고 계시는. 예. 하. 하. 근데. 재밌는 거는. 맵을 고르신 거는. 강미님이시죠. 하. 집단 냄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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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예 그래도 몰라요 이번 판은 서로... 아... 방금 전 거는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근접전에서 우위를 또 가져가고 아 4빌 카운터 여왔던 나이 C 나옵니다 위험해요 게이지 게이지 활용을 어느정도 해줘야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으아아아 중단인줄 알았나요? 나츠가 우선은 유리하게 가져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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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콤보 믹스 진짜... 뒤에서 맞으면 3타가 안 맞아요 근데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거는 이건 몰라요 이거 몰라요! 와! 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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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님이 3대2로 예 결승전에 진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스! 예스! 자세히 아멘